실사용 리뷰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정남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바로 워킹패드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폼트래킹 워킹패드입니다. 1년 무산 AS 지원하고 작동법 간단하며 층간소음패드 증정중입니다. 4위는 이고진 마에스트로 워킹머신입니다. 간단한 작동방법으로 접이식으로 보관 가능한 워킹머신입니다. 3위는 이고진 J1 워킹패드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워킹패드로 작동법 간단하고 리모컨으로 작동 가능합니다. 2위는 샤오미 R2 워킹패드입니다. 완성도 높은 워킹패드로 어플이나 리모컨으로 작동 가능하고 반으로 접어복관 가능합니다. 1위는 시티스포츠 워킹패드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워킹패드로 일반적으로 쓰기 좋고 리모컨으로 작동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